안녕하세요. 이설로펌의 대표 변호사 이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저희 시대 두 번째 스마트 세미나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제가 방향을 바꿔봐서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의 변화에 맞춰서 오늘 조금 더문 분야인 하나인 트레이드마크 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왜 이 트레이드마크가 중요하냐? 왜 이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우선은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흐름에 변화를 볼게요. 우선 지금 사실 많은 언택트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금 컨택트 비즈니스에서 언택트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 소위 인기 있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컨택트 주에서 언택트 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택트 비즈니스가 유행입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저희가 생각하는 언택트가 도대체 뭐냐? 언택트 시대가 뭐냐라는 게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면서 나아가는 비즈니스로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4차 사업혁명이라 해가지고 AI, 5G, Auto Driving 그리고 이런 내용들 많이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Data Analysis 그래서 요즘 사실 새로운 트렌드는 이제 더 이상 컨택트, 사람과 접촉해가지고 진행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이제 e-commerce, 결국 사람과의 컨택이 없으면서 그에 관련한 비즈니스 비용들이 줄어가면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사실 이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사실 코로나라는 게 하나의 캐럴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촉진시키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시대의 흐름, 전반적인 방향이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넘어갔는데요. 저희도, 저희 로펌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사실은 사무실 내 온라인 중심으로 저희가, 사무실 내를 전부 다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모든 내용은 접촉 없이, 사실 큰 접촉 없이 전화나 줌 미팅을 통해서 고객 만남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게 클라우드에 이제 시스템을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해서 저희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대세가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들 이커머스, 온라인, 도대체 내가 기존의 업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첫 걸음이라 해가지고요. 조금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비즈니스 중에서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 한 번 정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상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K-브릴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화장품도 사실 인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뭐 요즘 사실 대세인 BTS 이런 쪽을 통해서 사실은 한국 문화나 한국 상품들이 지금은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사실 한국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성공한 쇼핑몰도 많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면은 한국 제품들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상품 판매를 생각을 해보셨다면요. 첫 번째로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부분은요. 법인 설립을 우선 추천해 드려요. 자, 왜 법인 설립을 추천해 드리냐면요.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개인 사업의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설립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법인이 설립이 되고 법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순간 본인의 개인의 책임이 더 이상 없어지세요. 자,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개인의 재산을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썩게 되시면 책임이 생기실 수도 있으시지만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 비즈니스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면은 만약에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지 않으신 거면 그 비즈니스가 망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게 미국 기본 회사법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라는 거는 내가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세요. 내가 직원도 고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물건을 판매하시다가 사고가 나실 수도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사 설립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자, 어떤 회사 설립 유지해야 될까요? LAC냐, INC냐. 이거는 사실은 본인의 비즈니스 형태의 설립과 본인의 비즈니스 형태가 지금 어떠하신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어떤 소유권이 있으실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직접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한테 맡겨서 하실 것인지 투자자가 있을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시는 내용인데 비즈니스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첫 걸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법인화예요. 그래서 LAC와 INC 두 개로 나누어지시는데요. 자, 어떤 형태를 제가 고르는 게 맞을까요? 자, INC 같은 경우는요. 주식회사세요.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유권 형태는 주식이고요. LAC 같은 경우는 멤버가 소유를 하시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형태를 유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규칙서를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LAC에 대해서는 운영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 운영진은 이사진이 되시고요. 그리고 LAC는 멤버들이 운영을 하거나 또는 매니저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세금은 둘 다 같은 형태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왜 INC랑 LAC랑 얻는 것이 제일 낫나요? 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크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LAC 같은 경우는 주인과 일반적으로 소유주, 즉 소유주와 운영진이 일반적으로 같은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운영 방식을 원하신다면 일반적으로 LAC를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IAC 같은 경우는 이사진을 통해서 소유주와 이사진, 즉 방향을 제시하는 이사진, 실제 운영을 하는 CEO, 오피서들과 별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개성을 통하여서 회사 운영을 내가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회사 운영이 매끄러질 수 있게 유지하는 형태들을 많이들 띄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간단한 형태인 LAC 형태를 많이 띄고, 간단한 운영을 원하시려면 LAC 형태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이 자체만 사실 제가 하루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우선 비즈니스 법인화를 끝내시고 나시면요. 스테이텍스 아이디 및 연방 아이디 번호를 취득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고용 시 좀 고려할 점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 내용인 제가 상표 등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부터 정식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온라인 비즈니스와 상표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은 상표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표가 이제는 아마존 판매라든가 엣지 판매라든가 샤피파이프 판매라든가 이 모든 판매가 본인의 상표권의 소유권을 증명을 하셔야지만 등록이 가능하시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상표 등록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세 가지 정도를 우선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나의 비즈니스는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다. 나의 비즈니스가 경쟁이 치열하실수록 상표 등록은 정말 중요하세요. 두 번째 내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프랜차이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또한 본인 상표권 등록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접근성이 쉬운 서비스나 아이템이다. 상표권 중요하십니다. 자 왜 내가 상표권이 중요하냐. 상표권이 우선 뭔지부터 조금 알아볼게요. 상표권이라는 건요. 자,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식별시키는 역할을 해요. 경쟁사에 비해서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상징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애플 프로듀트 생각하시면 조그마한 애플 모양 생각나시죠? 그리고 나이키 생각하시면 이 심블, 너무 쉽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맥도날드, 빅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상표권이세요. 자, 제가 왜 이 상표권, 상표권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우선은 이 상표권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우시면서 쉬우시면서 까다로우신 부분이세요. 자, 큰 함정,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상표권 등록 시에 먼저 사용하셨더라도 이미 다른 분이 등록 신청을 요청하셨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세요. 왜? 이미 등록을 진행한 회사가 있을 경우 비록 우선 상표 증명이 되더라도 민사 및 입증에 책임이 넘어오시는 순간 등록 비용이 10배 이상 소유가 되시거든요. 자, 상표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이키나 맥도날드나 애플 이런 사과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상표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 상표들이 원체 인기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뷰리라든가 한국 브랜드가 이제는 상당한 인지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인지도라든가 유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 상표권 도용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화면 보시는데 이거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저희가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상표 브로컴 피해 사례를 볼게요. 이거 너무 유사하시죠? 보시면 여기 맘스터치, 맘스터치 거의 일시예요. 그리고 파리스바게트, 베리스바게트 등록하셨고요. 그리고 설빙, 설빙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일치한 지금 상표를 실체 브랜드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미 등록을 한 사례들을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특히 여기서 파리스바게트나 바리스바게트 같은 경우는 이 바리스바게트를 중국 특허청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스바게트가 이에 대해서 반대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미 향수 단계까지 여러 번 올라가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인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프로젝트나 서비스가 인기가 좋아지시는 순간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면 남에게 도용도 하는 게 정말 정말 쉬우세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너무 많은 이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상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브랜드가 상당히 인지도가 생기시는 순간 아니면 그 전부터 브랜드를 조금 관리를 해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전반적인 저희 아시아 문화가 사실은 지적 재산권의 인지도가 좀 낮아 지적 재산권의 인지도가 높은 국가들이 아니에요. 동양과 서양계의 큰 분쟁이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과의 트레이드 분쟁인 거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이 중 사실 큰 부분이 지적 재산권의 부분이세요. 이렇게 본인의 브랜드가 남에게 도용당하기 정말 쉬우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 정도의 브랜드가 도용이 당하시면요. 가져오시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세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이미 제가 나의 브랜드가 바리스바게트였다. 근데 바리스바게트라는 말이 들어와서 유사성이 있게 되시며 본인은 더 이상 등록이 가능하지가 않아지세요. 그래서 본인은 바리스바게트를 우선은 어포지션이나 캔슬레이션 즉 상대방의 마크를 이미 등록하신 나의 마크를 다른 사람이 몰래 도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사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셨으면 그 상표를 취소하신 다음에 본인의 상표를 등록하시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브랜드 등록은 너무너무 중요하시고요.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왜 아마존이나 이런 엑시나 샤피파 이런 대형 미국 온라인 쇼핑몰들이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등록에 관심이 있냐. 트레이드마크 분쟁이 일어나거나 트레이드마크 침해가 일어나면 단순하게 본인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판매를 하는 모든 구역에서 판매를 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책임이 공정적으로 있게 됩니다. 즉 본인이 1차적으로 판매했던 분, 그분이 2차적으로 판매했던 분, 3차적으로 판매했던 분 모든 예를 들어 서플라이어부터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부터 호셀, 호셀에서 리테일까지 전부 다 책임 있게 되세요. 자 그러면 아마존 같은 대형 업체가 본인의 벤더인 서플라이어에게 서플라이어 때문에 트레이드마크 침해를 과연 당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마크 확인을 먼저 하는 과정들이 설립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시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트레이드마크의 등록성을 확인을 하는 절차들 또한 시대의 흐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이 변경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요청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니까요. 너무너무 트레이드마크 중요하세요. 본인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당장 아 내가 오늘 당장 미국 별로 납품할 일 없어. 아 뭐 한 3, 4년 후에 생각할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도 맞으세요. 자 내가 이제 어떤 비용을 소비하기 전에는 언제나 그런 고려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본인의 브랜드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 저희 로펌에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내용도 그 내용이세요. 아 히트 상품이 생겼고 다른 나라의 수출은 2, 3년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저희랑 경쟁업체가 저희 상품을 이미 등록을 해버렸네요. 저희의 납품업체가 저희의 마크를 몰래 등록을 해버렸네요. 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걸로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트레드마크 등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차나 비용들이 저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꼭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출원과 등록의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출원 어플리케이션 단계가 있고요. 등록 단계가 있으세요. 자 일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이 단계를 통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 어플리케이션 넘버가 있다고 제가 등록이 된 거는 아니세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등록 넘버가 다르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요청을 하는 거는요. 출원 번호가 아니고 등록 번호시니까요.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그리고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시는 건 아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드마크 등록 같은 경우는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시는 부분이시만요. 본인의 계정 개설이 되시고 이 본인의 특허 상표청의 등록 번호가 기재가 되시면요. 이거에 대한 확인 이메일이 와서 저희가 완료를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혼자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도 완벽하게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단계니까요. 이런 부분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브랜드 관리와 보호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특허는 20년이 지나시면 없어지면요. 브랜드는 조금 다르세요. 브랜드는 내가 사용한 영원한 나의 지적재산권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등록 5년 후에 사용 증명을 다시 하셔가지고 반드시 본인의 등록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10년째 또 한 번 더 연장을 가능하십니다. 자 유사 브랜드가 만약에 치매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몇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자 유사 내가 이미 나의 마크가 우선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부터 일어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유사권이 있으시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그 마크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이냐를 우선은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철저한 선행마크 조사를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상대방의 마크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 상대방은 언제부터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냐 나의 브랜드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우리의 브랜드는 과연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브랜드냐 과연 존재할 수 없는 브랜드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자 내가 마크가 먼저 선행이 됐다면요. 상대방한테 이에 대해서 경고장을 주셔야 되세요. 본인이 관리를 하시지 않는 마크는요. 법률적으로도 집행을 해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관리하지 않으시면요. 더 이상 본인 마크가 아니세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로도 유지한 판례로도 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크는 반드시 본인이 보호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소송 등을 통해서 완전한 사용 금지 등도 가능하십니다. 또 왜 이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면요. 우선은 본인들이 만약에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본인의 브랜드가 미국에 수출 때 아예 커스텀에서 세관에서 이 부분을 세관 같은 경우 세관에서 아예 압류나 몰수를 하게 몰수를 하게 본인의 브랜드를 지켜 나가요. 그래서 미국의 CBP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 보호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만약에 미국 커스텀에 등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CBP의 에듀케이션을 해주시면요. CBP에 나의 이런 마크가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 유사 마크 제품을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아니면 유사 마크 제품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관세청에서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요. 실제로 압류나 몰수 등을 해가지고 아예 이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를 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또 하나 그거는 상대방도 할 수 있으세요. 내가 등록 마크가 없으셔서 다른 분이 나의 등록 마크를 먼저 나의 마크를 먼저 등록하셔서 본인의 물건이 먼저 압류되거나 몰수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트레이드 마크는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가치성이 너무 높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대의 흐름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내가 캐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나의 브랜드 지켜나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에 관련한 대한 정보 저희가 조금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요. 이 부분에 관련된 책자 및 저희가 비디오 추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